하이 류쥬입니다. 오늘은 냉면 냉면 물냉면 북촌 손만두에서 시켰고 물냉면 두 그릇에다가 만두 그리고 여기는 육회 따로 준비했습니다. 육회 냉면으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. 소스들이랑 생강이랑 연경. 잘 먹겠습니다. 냉면부터 먼저 한입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육회는 아무것도 안 섞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육회에 냉면을 얹어서 해냉면으로 사료룸은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엄청 적합다 음 만두 이렇게 육회 소스 딱 찍어가지고 빨간 소스도 빨간 소스도 아 아 아 아 아 냉면 엄청 시원하고 육회도 맛있고 진짜 맛있어요 오 아 아 뱅 어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오 춥다 수추erve 오 치즈볼 오 고추벼도 되어있는 맛 잘 못하고 달콤한 떡볶이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제 냉면은 끝났고 육회도 크게 한입에서 끝 끝 너무 맛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냉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양념도 맛있었고 살얼음 많이 둔 것도 진짜 좋았어요 만두는 배불러서 뒀다가 나중에 먹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